전기차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추경욱 경제부총리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마치는 대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 구체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일 경우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절반을 받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날 경우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추천된 보도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주지 않고 정치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